네, 저희 쪽에 다시 안녕히 계세요. 고맙습니다. 밥 먹겠습니다. 김태현, 고맙습니다. 감... 감자탕 집에... 저거 좀 대기? 네 명절이 됐어, 천천히 말자 우리 개별로 오는 게 또 플러스 한 것도 따로 오는 건 누구지? 왔어 다 왔어? 천천히 말자 온 거니까 자, 오늘 공연은 무조건 다수 퇴장입니다 자, 대기실이 여건가요? 우리가? 대기실 쪽에 있어요 아, 이거는 뭐예요? 특히 이제 의상 중간에 가라기 주신다고 할 때 아, 의상하고? 오케이 대기실은? 이게 이제 이거 안 쓰신다고 하면 여기에 텐트 한동이 더 크게 돼야 돼요 아, 예 대기실은? 아, 바늘 쪽에 들어가는구나 네 아이고 어, 무지 나왔네? 우리 대기실 오케이 오케이 오늘 무조건 이번에는 상수로 퇴장이래 이쪽으로 들어서 무조건 이쪽으로 대기실이 여기니까 아아 네 오케이 자, 분장치인가? 분장치 그 다음에 말드대기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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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파티션 하나로 처리가 됐네 아, 파티션 하나로 처리가 됐나? 아, 파티션 하나로 처리가 됐나? 다시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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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타텐 공연 때보다 소리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 화장실 음 음 저쪽에서 들어가시는구나 공간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사진 안 찍었는데 사진 찍어도 될까요? 아니 죄송해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? 사진 찍어도 될까요? 사진 찍어도 될까요? 사진 찍어도 될까요? 문제로 한 번 드러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 여기 제가 콘서트에 있는 게 같은데 안 되네 여기 좀 있나 자 맨 위로 올라가면 이야 사람들 많이 걸으면 위험하겠다 이야 크로스 하시는 분들의 사운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도움인지 앞자리 앉아볼까요? 어떤 느낌인지 오 앞자리 앉으니까 이렇게 보여요구나 이야 앞자리 앉으면 뒤에가 뭐야 이렇게 와우 와우 아랑 아빠 보고싶 층 아 엉 펀